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인데요 그 지금 비트코인이랑 ethereum 긴급 동영상 올렸습니다 차트 보고요 네 현재 비트코인 차트 인데요 조금 다시 다시 내려갔어요 비트코인이요 그리고 맥디크로스가 이제 저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람 조금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차트 보시면 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ethereum 차트도 그 기록갱신 하다가 거의 다시 이제 빨간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1% 거의 플러스 2% 밖에 안됩니다 현재요 네 여기는 이제 그 현재 솔라나 차트 인데요 한 34까지 내려가다가 금방 회복했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요 그래서 솔라나가 이제 맥디크로스가 아직 올라가는 중이고요 그 이제 그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ethereum 하고 비트코인이 조금 내려가 내려갔지만 다행히 솔라나는 금방 회복하고 이미 다시 펌핑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 상황 계속 지켜보고 그 솔라나 차트도 같이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면 또 다시 긴급 동영상 올리겠습니다